iOS용 모바일 앱에서 DVR 영상 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앱 설치 후 첫 실행 시 유닛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 화면 하단에 WRS 탭을 누릅니다. 상단 그룹 아이디 항목에 DVR에서 설정한 그룹 아이디를 입력한 후 찾기를 누릅니다. 검색된 리스트를 선택합니다. 유닛 드림과 DVR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. 유닛 드림을 선택합니다. DVR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웹아이 사용법은 웹아이 내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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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